음악 휴가 초성수기 8월 첫째 주입니다 여러분들 휴가를 즐기고 계신가요? 그런데 비가 와서 어쩌죠? 휴가를 가셔서 비만 바라보고 계실 우리의 구독자님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주 쌤통입니다 저는 휴가를 못 가거든요 네 오늘 8월 첫째 주 할인 상품은 주안이가 코로나 증상기가 있어서 오늘은 저 혼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째가 아무래도 코로나에 걸린 것 같아요 여성 니트 지금 이건 별표 상품이에요 8월 7일까지 7천원 할인해서 2만 970원 날씨가 선선해질 때 집에서 입는 라운지 조거 세트예요 색상은 세 가지고 사이즈도 세 가지네요 위에랑 바지랑 같이 입는 건데 코시코에 나오는 상품들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쌀 때가 많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코시코에는 노예가 있는 걸까요? 집에서 입는 거야 그냥 마실 나갈 때 입어도 되는 정도의 그냥 나갈 때 입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감이 좋아 감이 되게 좋아 부드러워 엄청 그치? 조거랑 이렇게 바지 발목을 잡아주는 게 있어요 감이 진짜 좋다 주머니도 깊어 미디엄 사이즈고요 너무 부드럽다 여자 반수매 티셔츠가 7천원 할인해서 12,990원에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디엄까지 하네? 오! 이주 동안! 근데 이거 약간 크락! 약간 조금 짧다 근데 여기가 소매가 좀 다 다른 것 같아 이 핑크 색깔도 아 얘도 여기가 소매가 이렇게 다르거든요 좀 애들이 입는 스타일 같아 6천원 할인 행사 지금 3만 1,990원으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8월 14일까지 합니다 성인용 안에는 노란색 귀엽다 불 들어오나 보지? 띄야지 어 빼고서 할 수 있나 보다 이게 조절하는 거 있구요 오! 좀 타는 사람 같네요 이거 옛날에 코스트로에서 샀는데 아 그래? 지금도 있어 충격을 흡수하는 특별한 슬리플레인이라는 기술이 숨어져 있다고 하네요 가격이 싸다고 막 만든 건 아니란 소리겠죠 무게가 1.53kg밖에 안 된대요 이 정도로 들고 다니는 사이즈예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거 너무 좋다 지금 4천원 할인하거든요 34,990원 예전에 이 의자 말고 코베아 캠핑 의자를 리뷰한 적이 있었죠 드론까지 뛰어가면서 좋다고 리뷰를 했는데 문제는 좀 무겁단 말이죠 이거 엄청 무거워 이건 1.53kg밖에 안 돼 안정감이 조금 다르겠지? 이 밑에 거를 보면 끼우는 거야 일일이 설치를 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어 분리해서 빼야 돼서 그게 아니 근데 사실상 1,000원 차이야 지금 할인해서 3만 4천원인데 이런 용도는 차라리 캠핑 바로 차에 내려서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용도고 이거는 우리 어디 뭐 한강 가자 했을 때 좀 가야 될 때는 요게 좋겠다 이 가벼운 의자로 또 바꿔야 되나? 아주 집이 좁아 죽겠어 이 커스크 달력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 좀 다른가 봅니다 세상 사람들 여름 휴가철에 추석 선물세트 잔뜩 쌓아놨습니다 아빠 6만원 세일해 이거? 이거 사야겠지? 6만원이나 세일해 뭔데? 24K 순금 팔찌 이거 사자고? 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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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40만원이나 해 이거 뭔데? 반지인데 이거 25만원이나 하고 이거는 주한 25만원짜리 세일하는 거 하고 난 40만원 세일하는 걸로 해 이게 299만 9천원짜리거든 40만원이면 거저야 여러분들 이번 주에 커스크에서 40만원 벌어 가실래요? 40만원도 벌어가고 다이아몽땡이도 하나 생기고 아주 좋죠? 자 남자분들 시크 브랜드 아시나요? 이거 지금 6천원이나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32,990원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본품 2개하고 이 칼날 14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피지옥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베이비워시가 따로 나왔네요 눈 자글 걱정 없는 베이비워시 아빠가 써야겠다 왜요? 애기피부 여러분 워터픽 아시죠? 워터픽이 8월 7일까지 할인을 합니다 15,000원이나 할인을 해요 그래서 134,900원인데 이게 두 개를 다 주네 우리 거랑 다른 거네 근데 이게 좋지 휴대성이 있어가지고 아 이전에 휴대성이 있어서 샤워를 하면서 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이게 좀 좋지 안 썼던 그 지난 날을 후회해 이번 주는 휴가 주여서 할인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매력적인 상품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잘 골라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스락 여러분 많이 사용을 하시나요? 그리고 반찬 뚜껑 포함해가지고 2주 동안 세일을 해요 여기는 붙지 않게 이렇게 오돌돌하게 되어 있다 대림 바스 필터 주방 헤드 여러분 3,000원 할인합니다 17,990원 이거 부엌에 없으신 분들 이거 꼭 구매를 해보세요 저희가 이게 필터가 노출이 돼서 이게 색깔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누르스름하게 변화가 된 게 있는데 아 이걸 사용 그동안 안 했을 때 얼마나 더러운 물로 설거지를 했으면 그것으로 과일을 닦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너무 좋아요 필터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바꾸는 것도 아 10만원에 하네요 여러분 조립식 창고입니다 10만원 안에 회원님께서 직접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직접 가지고 가셔서 조립을 하셔야 돼요 화이팅 아 그리 넥스로 또 할인해요 5,700원이나 각 티슈가 없어요 각 티슈가 없어요 없지 네 3,500원이나 할인하고 있습니다 어머머 가있고 듀얼 쿠션 매트 140에 250 그리고 이 높이 폼은 1.6이래요 지금 이게 9,000원 할인해서 7만 900원인데 신나면 소컵 15개 들어있어요 1500원 할인해서 9,290원 신나면 신나면 8월 7일까지 5,000원 할인하고 있고요 64 캡슐 28,990원입니다 지금 아메리카노랑 룽고랑 에스프레소 인텐소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룽고가 맛있어요 배홍동 비빔면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이거 할인을 많이 하네요 4,200원이나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11,590원 20개의 비빔면 중에서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뽑히는 판매율도 7,000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없으신 분 빨리 빨리 이거 빨리 사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드셔보세요 2,000살 드신 분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삼광살을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목욕탕 가서 모든 맞아 바나나 우유 아니고 바나나 맛 우유 2,500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빙그레 원래 이렇게 생긴 뚱뚱한 바나나 우유 지금 미니 사이즈로 작게 이렇게 귀엽게 나왔어요 2,500원 할인해서 12,490원 이거 한 모금이면 끝나겠구만 맛있겠다! 이거 사도 돼? 안 돼! 8,000원이나 할인해요 고생 29,990원 이렇게 하나씩 그냥 한 번에 먹는 거면 좀 좋은데? 많이 들어있는 거네 20,900원이면 궁금하네 오늘부터 1시일 동안 6,000원 할인해요 제일 많이 하네요 그렇지 많이 하는 거 같지? 엄청 막 녹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빨 치료 중이거든요 이거 먹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안 돼! 타이버 맥주 맛있지 이거를 저희가 사가지고 리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다 먹어버려서 리뷰를 제대로 못했던 하나 먹고 너무 맛있는 거야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계속 먹고 어머 맛있어 먹어봐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얘네들은 맨날 리뷰한다고 그러고 사갈 수 있는 거 없잖아요 8월 4일까지 하네요 2,500원 할인해서 11,490원 너무 맛있어 아까도 좋아해서 그냥 누 누 이거 혹시 드셔보셨나요? 딥 앤 크런치 지금 3,000원 할인해서 11,790원에 세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3개가 들었어요 과자가 들어있어? 네 여기 과자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치즈를 찍어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요 진한 치즈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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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지 우리 안 와 아휴 감귤칩이래 오가닉 100% 국내산 제주감귤 그대로 말린 제주감귤칩 20브람씩 8개 들어서 원래 12,990원인데 3,000원 할인을 해서 9,990원 이거 메이드 인 제주야 Marc 누룽지 식감이래 누룽지 식감이래 우리 이거 먹어봤었나? 이거는 안 먹고 우리는 종갓집 먹지 젤리, 아기들이 먹는 게 지금 이런 걸 사놓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지금 방학 기간이거든요 이런 거를 냉장고에 이렇게 놓고서 애들 보고 먹으라고 하는 용도죠 어린이들 방학용 또 있습니다 여러분 썸머 아이스바 이름 너무 좋죠? 젤리 모양이거든요 이거를 차갑게 해서 먹는 거예요 2,500원 할인돼서 9,490원 이건 이탈리아 거네요, 이탈리아 거 이게 천연일까요? 인공 색소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과일 맛이 나는 롤리스 미국에 치즈 팩토리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엄청 유명한 카페예요 거기서 나온 치즈 케이크를 지금 팔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4,300원을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16,490원 유명한 데라 맛있긴 할 건데 너무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네 이번 주에는 눈에 띄는 세일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엔 커스코도 장사가 덜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고객들이 모두 휴가를 떠났기 때문에 업체들도 세일품을 좀 아꼈던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8월 첫째 주 세일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